3월 11일은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지진의 특징은 비슷한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일을 전후로 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3월 4일 금요일 발생한 지진의 발생 횟수가 이시가와연 노도지역에서 규모 2.9와 와케하마형 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2.9의 지진 2번입니다. 이렇게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 강진 발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3월 3일 초승달 다음 날에 바로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듯이 3월 2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초승달 하루 전날에 발생한 뉴질랜드의 규모 6.8의 강진은 바노아트의 법칙 그리고 뉴질랜드의 법칙 두 개를 모두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연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미야기연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뉴질랜드에서 강진이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3월 11일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도 3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만 쇼아, 살리쿠 지진도 3월 3일에 발생하여 3월 달에 발생한 강진이었습니다. 최근에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의 대지진을 보면 12월 겨울부터부터 5월 봉기간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4년에 동북지역 살리쿠 하루카 해역 지진으로부터 동일본 대지진까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30년 후는 2024년이므로 2022년 이민령과 가깝습니다. 모든 동북지역 살리쿠 해역 부근의 대지진이 30년 주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살리쿠 앞바다 부근의 대지진을 보면 30년의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기에는 살리쿠 앞바다의 대지진이 많은 시기입니다. 3월은 관동지역 그리고 동북지역과 호카이도 지역의 강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부지역인 나가노 기후지역의 온타케산의 경계 레벨이 올라가고 근처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의 아소산 주변에서도 지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 12월부터 올 2022년 1월 중순에 걸쳐서 와카야마연에서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3일에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또 효과나다 해역에서 규모 6.6 클래스의 강진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된다면 난카이 트로프 거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미에영과 와카야마 앞바다의 무강 지진들은 진원의 깊이가 매우 깊습니다. 이러한 신발 지진들이 그렇다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규쇼와 동북지역 어디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3월달에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미 남미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3월 2일에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다른 대륙에서도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월 3일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2월 28일에 이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3일 전이고 장소는 근처입니다. 오키나와 이 지역은 2월달에 하루에 9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오키나와에서 하루에 9번의 군발 지진은 과거 17년간의 차음이 있는 일입니다. 오키나와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나자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오키나와에서 100년 만에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월 3일에 이시가와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한 지 약 30분 후에 규쇼 후쿠오카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둘 지진의 규모도 똑같습니다. 후쿠오카의 지진은 1월 9일에 규모 2.9의 지진이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두 달 전 1월 9일 후쿠오카 지진은 2년 만에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2년 전 2020년도에 규쇼 후쿠오카에서 1월에서 4월 사이에 지진이 증가하였으며 그 후에 관동지역 이바라키, 호카이도 내무로, 쿠릴렐도에서 진도 4가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쿠릴렐도에서 규모 7플래스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과 비슷합니다. 2022년에도 호카이도 내무로와 쿠릴렐도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규모 7플래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